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성전문 엠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가수 박혜원님께서 노래를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렇게 노래를 잘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먼저 제가 그동안에 발성학교론 강의 영상에서 많이 언급했던 게 가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분들과 타고난 성대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그랬죠. 그리고 본인들만의 소리 내는 감각을 일깨워서 목에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소리를 개발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시는 방향으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기성 가수분들께서도 목에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게 롱런 하시는 경우도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박혜원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직 나이도 굉장히 어리시기도 하고 그 어린 나이에 정말 가창력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나라 여가수 분들 중에서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굉장히 놀랐었던 거는 저는 박혜원님이 노래를 당연히 배운 적이 없을 거다라고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방송에서 가정형 편 때문에 노래 레슨을 받을 엄두가 안 나셨었고 받을 여건이 안 되셔가지고 혼자서 연습을 했다라는 걸 제가 인터뷰하신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혜원님 같은 경우에도 정말 노래를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정말 타고난 성대에다가 그만큼 피나는 노력과 소리를 내는 감각을 일깨워가지고 그 정도의 경제까지 올라갈 수 있던 것인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노래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박혜원님만의 그런 더 확실한 색깔이 생겼고 그 가수로서의 중요한 소리의 퀄리티라든지 색깔을 조금 더 개성을 달 다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박혜원씨가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스스로 소리를 개발시킨 거에서 타의 추종으로 보러할 만큼 완벽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쫀득쫀득한 소리 정말 쫀득쫀득하고 힘 있는 그 소리가 성대를 정말 접촉력을 거의 100%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완벽한 발성으로 노래를 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약간 뭔가 좀 이렇게 여리여리한다든지 좀 둥글둥글하다든지 좀 부드러운 그런 소리가 아니라 정말 쫀득쫀득하고 초코처럼 쫀득쫀득하다는 느낌도 있고 딱 눌러붙는다는 느낌도 있고 힘 있는 그런 정말 엄청난 퀄리티의 소리가 우리 가수분들 중에서도 제가 아까 여가수분들 중에서 탑5 안내된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도 이 완벽한 발성을 구사를 하시기 때문인데 이거를 정말 어떻게 독학을 하셔가지고 깨우치시게 됐는지 나중에 혹시 제가 살면서 박혜원님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은 정말 진심으로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에요. 어떻게 독학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소리의 반응이 올 수가 있었는지 그 어린 나이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포인트가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노래를 하려고 타고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소리를 통해서 나 스스로 교정하는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이 소리가 내 목에 데미지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좋은 소리인지 아닌지 이 소리로 앞으로 노래를 불렀을 때 괜찮을지 아닐지 이것들이 본인 스스로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의 도움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스승이 되어서 나를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가수분들은 본인의 소리를 갈고 닦고 연마하셔가지고 그 정도의 경지까지 올라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 일반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노래를 하려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대 자체도 타고났고 음악적으로 일반인분들과는 좀 다른 경지에 있는 분들이라서 내가 특별하게 과학적인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발성을 배우지 않아도 소리를 내는 감각만으로도 내가 지금 이 소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 내 목에 데미지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올코그름을 판별하면서 소리만 들어도 교정이 스스로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인분들께서는 간혹가다 저한테 유튜브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소리를 연구 중인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그런 댓글에는 답변을 잘 안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한번 부딪히고 깨져보라 이거예요. 우리가 일반인분들께서는 내가 나름대로 소리 연구를 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성대 자체가 일단 타고났다면 또 모르겠는데 성대 자체가 타고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거를 내 나름대로 한계를 극복하겠다라고 부딪히게 되면 무조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대 자체가 여러분들께서 일반인의 성대를 가지고 뭔가 내가 소리 내는 감각을 깨우치고 그런 것들에서 물론 없는 것도 있겠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 안에서 그 과정 중에서 목이 닫힐 확률도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우리 가수분들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과학적이고 세계적인 이런 발성을 올바르게 배우셔가지고 오히려 조금 더 경제적 여건이 된다든지 조금 내가 상황이 되신다면은 무조건 독학을 하시는 것보다는 집 근처에 있는 학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꼭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좀 즐겨 보시던 다른 유튜브 채널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께 가서 발성이라는 걸 좀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살면서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정말 발성이라는 거는 한번 배워두면 평생 써먹는 거기 때문에 너무 경제적이고 건전한 활동이다. 이거보다 제가 볼 땐 좋은 취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곤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지금 만약에 나 혼자 이렇게 독고다이 느낌으로 맨땅에 헤딩이 가면서 소리라는 걸 혹시나 연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저는 그 길을 절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보컬 트레이너가 되고 싶다. 노래를 좀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될 일이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그냥 취미로 노래를 좀 부르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좀 소리에 막 오기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정말 이 가르치는 것을 보컬 트레이너로서 업을 달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나만의 뭔가 노하우가 쌓이는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지만은 일반인 분들께서는 굳이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때는 최대한 좀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성대와 후드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발성이라는 걸 공부를 하셔야지 노래가 조금 더 좋아지실 겁니다. 오늘 제가 우리 박혜원님 가수분께서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배운 적 없이 노래를 잘 부르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이렇게 좀 단기를 세게 됐는데요. 우선은 좀 정리를 하자면은 박혜원님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배운 적이 없지만 타고난 성대와 나의 나만의 어떤 발성법을 고안을 하셔가지고 술을 낼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그 정도의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됐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